오늘의 학생은 아칼리 시작부터 회초리로 기강을 잡아줍니다 아프죠? 아프죠? 아직은 학기초라 학생의 반항기가 좀 심하네요 학생을 타워에 박아놓고 정글을 찾아다닙니다 탈론이 개구리같이 도망가지만 어림없죠 죽어 이 자식아 정글 이 자식 복수하러 온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이거 절망에 빠진 아칼리 학생이 보입니다 2교시 시작 궁이 없지만 그냥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살짝 빠지는 척 하다가 깜짝플로 킬 성공 깔끔했죠? 얼굴 보이면 그냥 두드러 패줍니다 피오라한테서 도망가는 건 불가능하죠 탑을 따주고 바로 바텀 교전에 테를 타서 바텀까지 터뜨려줍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헐레벌떡 도망가는 상대팀들 일단 렐부터 잡아주고 하나 남은 늑대 캠프라도 먹으려는 상대 정글까지 잔인하게 잡아주면서 서렌을 받아냈습니다 쨔쨔